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베테랑 투수 차우찬이 은퇴를 결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롯데에 자이언츠는 공식 채널을 통해 차우찬이 떨어진 몸 상태와 컨디션으로 인해 은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한 차우찬은 이후 LG 트윈스로 이적하며 16시즌 동안 통산 457경기에서 112승 79패 평균 자책점 4.5일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작년 LG에서 방출 통보를 받은 차우찬은 이내롯데와 계약하며 부활을 꿈꿨지만 끝내 선수생활을 은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때 삼성왕조의 선봉에 서며 불폐신화를 써오던 그의 은퇴에 수많은 야구팬들의 응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수 차우찬의 은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